67팀. 67팀이야? 대박이다. 67팀이면 잘못하면 못 살 수도 있겠네요. 그쵸. 우와. 순식간에 저렇게. 고세. 누구한테? 지금 갑자기 사람이 막 많아지네. 여보세요? 어 지민아. 어 자다 일어났어? 응. 산타클로즈처럼. 오늘 이동 가서 간만에 울어 살려고. 어 지금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런던 베이글빵 있잖아. 응. 어 그거 지금 사러 내가 줄 섰어. 6시 40분에 왔어. 참 노력한가. 지민아 경안이 오빠야. 오빠 오빠. 오빠 오빠 왜 누구 줄 사람 있어? 줄 사람 없어. 근데 형이 둘러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같이 줄. 그래 그래. 지민아 우리가 얘기한 사이에 한 20명 줄 섰다. 지민아 너. 원래 그래 그거. 원래 한. 나 통화하고 있잖아. 누가 자꾸 통화를 해. 지민아 따로 전화할게. 따로 전화 안 줘. 야 지민아 그리고 저기 차량 블루투스 내 거 연결된 거 줘라. 야 지민아 끊어봐. 야 좀 일단 때리고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알았어. 어 어. 농담한 거 아닙니까. 너 여자친구만 챙겨 봐라. 내가 어디까지 농담하라. 어? 형 빨리 벌라. 벌라. 어우 나 뼈가 굳은 거 같아. 추워져. 추워 죽겠어. 런더패션. 아 너무 추운데. 이야. 오버원까지. 오빠까지. 이야. 한 번 이쁘다. 오빠 형님까지. 송영선입니다. 3분입니다. 오. 드디어. 이야. 음. 네 안녕하세요. 이야. 어우 따뜻해. 어우. 네 안녕하세요. 이야. 어우 따뜻해. 어우. 이야. 갓 부어서 나온 베이글은. 또 맛이 훨씬 더 좋죠. 어우 따뜻해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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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따뜻해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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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. 또 좀 먹고. 음. 먹어야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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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음. 이거 맛있네. 또 엄청 추운데서 좀 오래 기다렸다가 따뜻한 거 딱 먹으면. 행복하다 지금. 행복해. 감자. 치즈. 먹음직스럽게. 응. 어우 맛있나보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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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는다. 맛이 특별한가 보다 저게. 괜찮죠? 맛있어. 음. 음. 맛있게 먹는다. 아 좀 모자란다 근데. 아까 그거 딴 거 있었는데 그거 살걸. 아이고야. 아. 굿 에이드 습. 지민이가 다 먹게 좀 많아? 지민이가 떨었니? 우리가 떨었니? 인간 breeds 마십니까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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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하하하하 고기 transportation aiع